안녕하세요 캠핑보다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캠핑장은 골프장을 캠핑장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는 곳으로 다양한 사이트와 풍족한 조경 속에서 여유있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삼원 레저타운 캠핑장을 소개합니다. 캠핑 사이트는 레이아웃이 없기에 원하는 곳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6,7홀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소개해드립니다. 6홀은 사이트에 따라 30m 릴선이 필요합니다. 6,7홀은 메타세코이아 숲이 형성된 곳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사이트입니다. 짐을 내린 후 이동주차 하셔야 합니다. 7홀 사이트에서 유일한 파쇄석 자리입니다. 파쇄석 사이트는 삼각형 형태의 사이트입니다. 7홀에 일부 파쇄석이 깔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7홀에 일부 파쇄석이 깔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늘이 6,7호를 전부 뒤덮기도 합니다. 6,7홀에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차박, 트레일러, 카라반 이용이 가능한 4,5홀입니다. 5홀 쪽에는 간이개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간이개수대는 형태가 동일합니다. 온수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영상에는 간이개수대는 생략하겠습니다. 4,5홀은 잔디 사이트로 평평합니다. 가운데 위치한 2,3홀입니다. 짐을 내린 후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2,3홀은 잔디 파쇄석 사이트로 평평합니다. 일부 사이트가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3홀 끝에는 반경 11미터의 동그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 사이트가 통근한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주차는 이곳으로 이동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이곳으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2,3홀의 동그란 사이트로 평평합니다. 3,4홀의 동그란 사이트로 평평합니다. 3,4홀의 동그란 사이트로 평평합니다. 3,4홀의 동그란 사이트로 평평합니다. 4,5홀의 동그란 사이트로 평평합니다. 4,5홀의 동그란 사이트로 평평합니다. 지하에도 남녀화장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앉아서 쉴 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관리동 뒤편에 위치한 오토캠핑 구역입니다 사이트 오른쪽 마곡가는 터만 남은 상태입니다 차박, 트레일러, 카라반 이용 가능합니다 사이트 오른쪽 마곡은 터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으신다면 프론트에서 분전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홀입니다 짐을 열인 뒤 이동주차 필요합니다 9홀입니다 짐을 열인 뒤 이동주차 필요합니다 독립된 9홀 파채석 사이트입니다 독립된 8홀 파채석 사이트입니다 캠핑장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는 흔들리는 나뭇바람에 취해 걷기 참으로 좋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충청도의 모든 캠핑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